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6만 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합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신도시가 가장 먼저 1,100가구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에서도 내년 11월과 12월에 사전청약으로 2,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 중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25%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본청약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100%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사전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고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본청약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층에 관심이 높다며 이번 사전청약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는 한 달 동안 65만 명이 방문했고 이 중 12만 명이 청약일정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또 청약일정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 95%가 본인 거주를 청약 목적으로 꼽아 실수요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비롯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37만 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과열됐던 수도권 분양시장에 이번 사전청약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